에임이 이상해요! 에임한대로 안가! 이게! 에임한대로 안가! 뭐지? 아 진짜 에임한대로 안가요 사기야 게임 이거 버그 버그 에임이 한대로 안가는데? 버그 때문에? 아 진짜 이거봐 게임이 버그가 심해요 끊김 보세요 끊기는거 화면 끊기 너무 심한데 이거 껐다 켜어도 되나? 껐다 켜봅시다 어 뭐야! 어 놀래라 아 놀래라 근데 껐다 켜도 바뀌는게 없어서 잠깐만요 아예 게임을 껐다 켜볼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줄 알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시만요 껐다 켜볼게요 한번 오늘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혹시 팔로우 한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팔로우 안해주신 분들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낑깡달 합류를 정말 환영하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시작하죠 제발 끊기지 말아라 울지 모르는거 같다고요 아닙니다 놀랬쩡 제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근데 끊김이 바뀌질 않네 끊김 현상이 바뀌질 않네 껐다 켜도 게임 자체의 문젠데 이거? 껐다 켜도 끊기능이 그대로인데 워낙 똥게임이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게임을 껐다 켰는데 이러면은 윈도우 윈도우를 다시 빨아보죠 너무 심한데? 끊김 현상이 너무 심한데? 뚝 뚝 뚝 뚝 이런식인데 거의 아 프로세서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꺼볼게요 작업관리자가 갖고 프로세서에서 프로세서에서 종료를 잠시만요 여러분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있네요 놀랍게 또 프로세서에 없다 조이클라임이 없다 조이클라임이 없다 조이클라임이 없다 귀신같이 꺼지는데 어... 선틴즈 날라가면 재밌겠다 귀신같이 꺼지지만 잠깐만요 다운로드 중 뭘 다운로드 하는 거야 업데이트를 일시정지 할께요 이거 지금 팀 업데이트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컨티뉴 그것때문에 멈출 수도 있어요 제발 그게 원인이어라 끊김 적어진 것 같아 팀 업데이트 때문인가 보다 미친 고스트리콘 아닌데 살짝 끊기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있긴 해요 아까만큼 심하지 않거든요 아까만큼 심하진 않아요 좀 나아졌어요 팀을 껐다 켜보자고요 이 정도면 할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렉은 할만해요 아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깐 진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여기서 밑으로 가져야 되고요 차분히 조금 있긴 한데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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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멈췄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아 나 스팀이 꺼졌어 잠시만요 팀이 지금 꺼졌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음악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팀 자체가 꺼졌는데 지금 태어난 자체가 꺼졌는데 가족부터 다운 롤드 전액을 깨워졌는데 멘토마토가 숨어졌습니다 엄마 Typheng 멘토마토가 обыч적 experiência 응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조이클라임 제발 아니어라 제발 컨티뉴 되어라 제발 네 저게 저 선완곡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까 그대로 와라 제발 제발 나 웁니다 새초면 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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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거지같은 게임 다 보겠네 와 진짜 쓰레기다 이 게임 쓰레기같은 놈들 끊기는 현상은 아직도 여전하구요 혹시 끊기고 있습니다 아 53% 라니 아 53% 라니 사내지않는 방법 사내지않는 방법 사내지않는 방법은 뭐야 사내지않는 방송 짜증부리지않는 방송 스트레스 안받는 방송 너무 끊기는데 다시 게임 이상해 오래 못할 게임이네 조금 오래했다고 이렇게 끊기나 게임이 어 끊김 심한데 바이러스 검사하는 메시지 없냐고요 그런 메시지는 없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올라가죠 확실하게 올라가죠 아 진짜 게임이 너무 끊긴다 너무 끊긴다 흔적하게 하지만 해낼 수 있다 엔딩 보면 되지 엔딩 보면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오래 플레이하는 유전 처음이라 그런거 같아요 준비가 안되어있는거 같아요 게임이 설마 이 게임을 이렇게 오래하는 사람이 있겠어 하고 오래했을 때 최적화를 안 만들어 놓은거죠 이 게임을 6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고 중국이 며칠에 걸려서 한게 멘탈이 터져서가 아니라 렉이 걸려서였나 중국분도 참을 수 없었던데 아직 할만해요 아직 할만해요 아까 여기서 시작하는거였는데 떨어트렸죠 나쁜놈 괜찮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게임 집중 게임 집중 집중 집중하면은 다른게 없다 가볍게 띄워주고 아 입말라 가볍게 띄워주고 손에 땀이 장난이 아닌데 이쪽으로 한번 가주죠 이렇게 해서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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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백 누가 이거 해 이렇게 택배 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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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го 뭐니? 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베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베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요 제가 멘탈 회복이 안 돼서 감사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데 멘탈 회복이 안 돼서 감사하다는 감사함이 전해지지 않는 목소리를 들려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멘탈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드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멘탈이 회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멘탈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밝게 힘찬 마음 새로운 시작 해볼까요 여러분 아 힘차게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계셨죠? 이 게임 도대체 맨 밑은 어떨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죠? 텐션 밑바닥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자 처음부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빠르게 빠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이 게임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비켜봐주세요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저세상 텐션 정말로 신나는 게임 정말로 신나는 게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텐션 회복이 안 돼 텐션 회복이 안 돼 아 나 진짜 큰일 났다 밑에는 또 렉이 없지? 진짜로 신나나요? 그럴리가 있나요? 밑부분은 렉이 없지? 뒤에 부분이 렉이 있나? 뒤에 부분 한정 렉인가? 왜 태초마을은 렉이 없지? 간식 텐션 여러분께 이제 진짜로 아 이제 봐야죠 엔딩 벌써 6시간 지났어요 엔딩 봐야죠 엔딩 봅시다 1주년 기전방송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너무 즐거운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벌써 렉이 생기기 시작해요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렉이 이 게임의 문제는 지금 렉인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렉만 없으면 이거 훨씬 일찍 깼다 솔직히 도대체 왜 걸리는 거지? 렉이 껐다 켜도 똑같으니까 답답하네요 다른 게임은 내가 안 걸릴 텐데 OBS 문제도 아니고요 OBS는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OBS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갑시다 이제 갑시다 정확하게 이제 엔딩 봅시다 여러분 가야죠 잠시만요 시작하게 가자 아까 96% 갔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까 거기 갔다가 왜 떨어졌죠 에임에 문제가 있는데 에임에 왜 에임이 제자리인 거 같죠 그러게요 왜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제자리인 거 같지 제자리인 거 같지 20% 하는지 아 걸리는 거 안 좋은 거 같지 나 아예 40% 여기만 진짜 잘 지나가져도 훨씬 할만 할텐데 이 구간이 너무 극혐이라 이 구간만 좀 쉬워도 조심히 잃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영석이니 리아이옹 영석이니 리아이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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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깹시다 이젠 깨야죠 이젠 깨죠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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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할게요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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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전 깨야 되겠어요 멘탈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깨야 되겠어요 멘탈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천황을 이리 오래 해본 게 처음이라 아직 치킨 배달 중이라구요 천황을 이리 오래 해본 게 처음이라 솔프공도 5시간만에 깼는데 땀나 예민 아.. 손에 땀나.. 24시간은 가야 된다고요? 저 골프공 현황도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골프공은 제가 깰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 요정 컷미누나 캐치되기 전 이었고요 컷미누나가 계속 도와줬습니다 진짜로 컷미누나 나오는 수가 많아 가지고 그걸로 겨우 깼어요 마지막에 두 번 연속 나와줬나? 최초 갈뻔한 거 여긴 컷미누나도 없고 솔직히 지금 와서 말씀드리죠 그거 누나 때문에 깼어요 누나빨이 컸거든요 누나한테 착하게 산다 그랬네 잘 지내시나? 골프공 누나 잘 지내시죠? 저는 잘 못 지내요 저는 또 이런 똥겜 하고 있네요 그때 누나가 도와줘서 덕분에 깼었는데 똥겜에는 누나가 없어요 골프공 때요? 골프공 때 요정 누나가 두 번 살려줬어요 누나는 직접 직업 바꿨다고요? 이녀석들 게임 개못하네 이러면서 바꿨나? 답답해서 직업 바꾸심? 잘 계시죠? 오늘도 똥겜 합니다 렉이 뚝뚝 끊겨요 화면이 골프공은 이러진 않았지 나 저 이런 게임 하고 있어 골프공이 이제 깹시다 이제 깹시다 이제 갑시다 이제 깹시다 지금 욕파도 갔던 사람이에요 깹시다 시작하게 깹시다 시작하게 이제 깹시다 시작하게 이제 깹시다 시작하게 하 ㅍㅣㅣㅣㅣㅣ5 2 그때 깼어야 돼. 내가 볼 땐 그때 깼어야 됐어요. 6분 만에 60%니까 10분이면 깨시겠네요. 갑시다. 6분이 아니라 6시간이고요. 심장하게 당황하면 안 돼요. 이건 당황하면 안 돼요. 게임은 당황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떨어지셨어요? 진짜 왜 떨어졌지?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방해 공격에 넘어가지 말자. 왜 떨어졌지? 나 이거 제방 볼 거야. 나중에. 처음 96%에서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겠어요. 원인이 뭐였는지. 탭의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성공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또 96%에서 또 떨어집니다. 말해야 돼.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요. 계란 켜놔는 아직까지. 빠기님 하이용. 빠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당분간 계란 안 먹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나 이제 계란에 미련 버렸어. 운명이. 네. 걔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 좋지 않으면 다른 게임으로 조전력을 키우는 것을 추천. 제발 이거봐 멈춘거 봤어요 방금 방금 혓바닥 멈춘거 봤어요 안 눌러지는거 극혐이야 게임 다시 가죠 다시 갑시다 61% 랍배드 차분하게 혀 근육경련이라고요 너무 오래해서 아이고 혀가 말라버린거에요 감사합니다 기트 감사해요 아 진짜 깹시다 제발 나 이제 이제 방송 쉬컷한거 같은데 오늘 그대 내 품에 듣고싶은데 제발 그대 내 품에 듣고싶어요 그대 내 품에 다시 내 품에 마음 편해지는 그 노래 내가 쉴 수 있는 그 노래 강자 그런 달 그대 내 품에 보니 아뜩 폭죽소리뭐야 아 신경쓰여 떨어지는 소리å 떨어지는소리 뭐죠 아 신경쓰여 떨어지는소리 뭐죠 떨어지는소리 뭐죠 떨어지는소리 뭐죠 협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 노래 좋아하시죠 협상 테이블이요? 제가 깰 것 같죠? 협상 테이블 나오는 건 제가 깰 것 같아서 그렇죠 미래의 소리 66% 거든요 여기서 협상 테이블을 킬 수 있나요? 냉정곡이라서 싫다고요 결직식 스펠런키 지옥 현황이요? 스펠런키 발음 잘못해서 나 욕처럼 말할 뻔했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조심해야지 레드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떨어지는 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게요 레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떨어지는 소리 고마워요 절대 안 떨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본심 나올 뻔 했고요 제가 스펠런키에 대한 속마음이 나와버릴 뻔 했네요 다행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요 어차피 협상 테이블 켜도 계란 켜나 협상 테이블 켜도 펴도 계란이라고요 켜도 계란이라고요 엔딩 봐야죠 여러분 계란을 소중히 하지 않은 자리에 대한 속마음이 계란을 소중히 하지 않은 자리에 대한 속마음이 계란을 소중하게 잘 먹었는데 그냥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짱 땀 테이블 다 클리어해서 늘어난다고요 아직까지는 필 생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필 생각 없고요 깨고 말 거예요 아 절로 가는 거 안 좋아 차라리 이렇게 오 위험했다 아슬아슬했다 위험 차분하게 안일해지면 안 돼요 차분하게 점점 에임 힘들어지게 아주 악랄한 짓을 하는 개발자인데 어 안 당하죠 사이즈 보세요 아주 못된 속마음이 선이 보이는 그런 사이즈고요 저렇게 나쁜 마음 먹고 살면 안 된다 개발자야 해야지 타이 Estado 해야지 게임 apoy 5 안 되지 안 됩니다 첨자하게 설정 완벽 할수 ис써 할수 있다 할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은근히 쉽지 않은 구간이구요 자신이 없지 침착하게 혈압이요 모르겠네요 지금 제보질 않아 가지고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혈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혈압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조마조마 해가지고 일단은 몇 프로가 써야 됐던가 으 으 1. 2. 2. 3. 3. 6. 6. 6. 6. 7. 7. 8. 10. 8. 9. 10. 10. 10. 10. 10. 10. 제발 아 아 저기가 문제 아까도 저기였는데 저기야 맞아 저기 에임이 이상해 저기야 저기 저기 아까 96%에서 떨어진 곳 저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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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악질이야 진짜 너무 쪼끔해 저기야 저기 저기요 저기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뎅 풍뎅 님도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하 태하는 아니고요 저기 어떡하지? 저기 너무 조그만데 저기서 계속 두 번째 TKDH님 안녕하세요 티하 그러게요 제가 1주년으로 이런 게임을 켜낭을 하다니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아주 감사합니다 티하 아니야 진짜 알 수 있다 아 거기서 끝냈어야 집에 가는데 두덴의 품에 가기였는데 아니야 뭐니? 뭐니? 영상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석재해라 애송이 단장 느낌 석재해 그 점점 기현 아직도 아냐 석재해라 애송이 석재해라 애송이 그리고 제일 석재해라 애송이 제발 제발 아 진짜 아 무서워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대한님도 비트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심심할까봐 제가 이 게임 어 이 게임 깨고 반드시 삭제할게요 삭제식 성대하게 치르고 그대 내 품에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우리 마감합시다. 마감하고 다른 방송 봐야죠 마음 편하게 다녀오세요. 할 수 있다 이제 깹시다 96% 두번 간 사람이에요. 96% 두번 간 사람이에요 깨야죠 이제 깨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두번 다시 내가 삭제해 버린다. 삭제해 버린다. 슈뜨비 백 Industrial 26호 두 번 갔던 사람이거든요 켜있습니다 촛불도 켜놓고 폭죽도 준비해놨어요 언제 오세요 금방 꼭대기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에도 당황하지 않는 거 보시면 아 이제 깰 때가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킹이님이 깨실 생각이시구나 깨셨을 겁니다 금방 깰게요 여러분 96호 두 번 간 사람입니다 96호 두 번 간 사람이에요 침착하게 아까 근데 굉장히 침착하게 눌렀거든요 저기 좀 이상하게 해놓은 거 같은데 페이크인가 저쪽 이상한데 96호 이상해요 페이크인가 촛불 다 녹았다고요 지금 다 넣고 꺼졌어요 괜찮습니다 군방 갈게요 26호 갔던 사람이니까 9번 갔던 사람이니까 깰게요 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브래기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엔딩 보여드릴 준비 하겠습니다 브래기 기다리셨어요 아 나 여기 안 가고 이리로 갈래 이리로 갈래 순차하게 74% 아 제발 이러지 말자 제발 이러지 말자 순차하게 순차하게 아 진짜 아 진짜 다들 또 화면이 끊기는데 아 무서워 그댄의 품에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댄의 품에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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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힘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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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잡고 잘 잡고 잘 잡고 왔다 다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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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침착하게 망하지 말고 이거 잠시만 왼쪽으로 살짝 가야 돼 좀 길게 할 수 있게 그래야 반동으로 저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저 방금은 정말 아니었어요 방금 큰일 날 뻔 했고요 이상하게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수리하면 안 될 거 같아 잠시만요 아 침착하게 이쯤 이쯤 스윙 다시 여기 왔다 다시 여기 왔다 10% 단 10% 침착하게 다시 이곳 엔딩 봅시다 엔딩 봅시다 뭐니 아 영상우원 나 너무 무서워 현황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96%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96%만 두 번째예요 96%만 지금 3트입니다 이거 봐 버그 버그 보여요? 혓바닥 버그 보이냐고요 이게 뭐야 이게 똥깸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혓바닥 미치겠네 진짜 아 도야지니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그래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아마 저 길밖에 없는거야 2절도 있었다 추척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다 웃을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투 같은 너는 더 추파도 해도 불안하지 않게 그 모든 배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나 이리로 가는 게 아닌데 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나 지금 당황해서 딴 데 가고 있어 이리로 가면 지름길이거든요 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야진이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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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합니다 지금 96포만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깨야 돼요 더 이상 주최할 수가 없어 96포만 지금 세 번째 100% 갑시다 100% 갑시다 100%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엔딩 보여 드리고 싶어요 이 게임 엔딩 아무도 못 보셨을 테니까 버그 계속되면 어떡하죠 랜덤으로 걸리는 거라서 근데 잠시만요 흙바닥 버그는 그냥 갑자기 흙바닥이 먹히는 거라서 더 이상 주최할 수가 없습니다 순차하게 순차하게 할께요 아직 희망 있어요 여러분 이제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정말 보여 드립니다 개발자가 일부러 못 깨게 회박 놓는 건 아니겠죠 설마 슬슬 또 화면이 끊기는데 모니터링 하면서 디도스 공격하는 거 아니겠죠 개발자님 방송 이 게임 오래 하라고 다닐 거야 자 갑시다 지금 화면 끊김 없어졌어요 다시 다행히도 화면 끊김 없습니다 갈게요 좋아 가자 이번에도 또 그러면 버그라고요 이게 그랬다 안 그랬다 해요 아 여기도 진짜 스트레스 받는 구간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부여백은 진짜 디도스 있는 거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환불 했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들어 가지고 저는 일단은 북미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타이나 서버가 끊겨서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 4월 내가 이 게임을 힐링이라고 틀었던 게 믿겨지지 이런 게임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게임인 줄 알았더라면 틀지 않았을 텐데 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요 아 그대네 품에 아 진짜 듣고 싶었어 근데 방종을 안 하면서 듣는 방종 송은 방종 송은 방종 송이 아닌데 어젯밤 내 꿈에 아 그래도 힐링된다 방종 송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된다 아 힐링된다 아 힐링된다 방종 송 좋아 부드러운 살결 그대네 품에 너무 많아서 찾는다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사여줘서 감사합니다 급방종 지금 들으신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 방종? 깨셨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애매한데 애매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방종 송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어 힐링됐어 괜찮아 힐링됐어요 괜찮아 힐링됐어요 궁금하겠습니다 정말 끝 봐야죠 여러분 아 방종 송 들으니까 힐링돼 아 방종 송 들으니까 힐링돼 쓰고 싶다 쓰고 싶다 이거 개고 또 무슨 게임 할까니까 이거 이 게임 끝내고 삭제식 갔다가요 어 방종 해야죠 방종 해야죠 오늘은 실컷 했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기념 인디 게임 인디 게임은 내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근데 되게 짧은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글이 없어서 짧은 인디 게임 내일 하나 할 것 같고요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일단 제 취향에 맞는 게임이라 얘가 되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저기서 떨어진 거 96포에서 떨어진 거 방금 버그 아닌데 에임이 뭐가 이상해요 에임에 문제가 있어 방금은 버그가 아닌데 에임에 문제가 있어요 원인이 뭘까 잠깐만요 제가 제 방송 보면서 이거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 피지컬 문제라고요? 저기 제가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왜 저렇게 되는지 어? 큰일 났다 어? 네 방금은 에임 아니었습니다 에임 때문이었습니다 방금은 혓바닥 문제 아니었습니다 정해요 갑시다 57% 미치겠네 이거 56%에서 자꾸 저러네 근사에 깨고 만다 15% 20% 미치겠네 프로듀서 자고요 Q. 5% Q. 5% Q. 5% Q.